올라운드 용접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용접기 토치 정도는 교체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토치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자 그렇게 시오드 토치 교체 자 일반에서 플렉시벌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손잡이를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손잡이가 없는 상태에서 넣고 나면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먼저 넣어주시고 요즘 애들은 배워야지 손 선생 용접교실 안녕하세요 손 선생입니다 금일은 용접을 하시다 보면 흔히 고장 날 수 있는 이런 토치 그럼 뭐 쇼트 토치나 아크 토치나 이 티그 토치처럼 토치 헤드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올라운드 용접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용접기 토치 정도는 교체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뭐 아주 기초적인 토치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조금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영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쇼트 토치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쇼트 토치 같은 경우는 우선에 이 타입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식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렉시볼 타입이 있습니다 금일은 흔히 이제 토치를 뭐 교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현장에 가셨을 때 고정식 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필드 현장에서는 플렉시볼로 교체하는 것을 해보게 되는데 금일은 그거를 제가 먼저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이 쇼트 토치 헤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렌치가 있어야 됩니다 렌치 이 쇼트 토치에 보시면 이 렌치 구멍이 있는데 이 렌치 구멍을 위에 쪽에 있는 렌치 구멍만 풀어주시면 토치를 쉽게 교체하실 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교체하시면 되냐면 렌치 중에 4mm 렌치 4mm 정도 렌치를 뭐 제조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mm 렌치를 꺼낸 뒤에 렌치를 간단하게 풀어줍니다 렌치를 풀어주면 토치 머리가 바로 빠지게 돼요 얘를 넣고 다시 플렉시볼 토치를 일자로 세워 가지고 토치를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으면 토치가 들어가죠 토치가 일자로 세운 상태에서 토치를 넣고 그 다음에 렌치를 잠궈주게 됩니다 자 잠궈주게 되면 토치가 들어가고 나머지 악세사리를 이제 집어넣어 주시게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시오드 토치 교체 일반에서 플렉시벌로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아크 홀더를 교체해 볼 건데요 아크 홀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크 홀더를 사면 현장에 가면 아크 홀더가 이렇게 오스 선같이 아크 홀더 선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결단을 읽어야 되는데 아크 홀더가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토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속품들이 들어갑니다 렌치 볼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서 조울 수 있는 일반적인 렌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를 처음에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주고 우선 이제 풀시기 전에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얘를 살짝 풀어가지고 손잡이를 우선 빼줍니다 손잡이를 빼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이 손잡이를 먼저 넣어 주셔야 돼요 나중에 토치를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손잡이를 넣고 손잡이가 없는 상태에서 넣고 나면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먼저 넣어 주시고 이 구조가 보시면 여기에 렌치 볼트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케이블을 물어 주게 됩니다 여기 케이블이 그러면 여기에 렌치 볼트가 두 개가 잠기게 되는 구조라서 처음에 렌치 볼트를 살짝만 걸어 주게 먼저 걸어 주세요 걸어 주고 여기 된 이 동판으로 된 짧은 판이 케이블과 같이 들어가서 잠궈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선을 까줘야 되는데 이 선 길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 볼트까지 볼트가 들어가기 전까지 길이 엄지손가락으로 잡아 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절단기나 니퍼, 칼 등으로 잘라 주시고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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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끊어주시고 제껴줍니다 제껴주시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동판을 집어넣은 다음에 머리를 함께 집어넣고 함께 동봉되어 있는 렌치로 얘를 잠궈 주게 됩니다 굉장히 설치가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홀드가 설치가 되고 나면 들어가는데 여기서 구멍이 나와 있는데 이 구멍을 반대로 이 정면으로 보이게끔 구멍이 렌치 구멍으로 렌치가 보이게끔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사이 구멍으로 렌치를 밀어서 안에 구조가 렌치가 밀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손잡이를 이렇게 고정해 주는 식인데 렌치 구멍 쪽으로 들어가서 렌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잠궈 주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제조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플라스틱 손잡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밀어주게 되면 너무 심하게 밀어주게 되면 이 스위치 손잡이가 쪼개지는 경우가 간혹가도 생기니까 악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은 모르신 분들 있으니까 이 렌치를 어느 정도 쪼을 때 힘을 받을 때까지만 쪼아주시고 빼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크 홀더 토치가 헤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고 자 그 다음에 이 튀그 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몽키 두 개와 아니면 이 스페나 17mm 스페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토치를 교체하는 거를 현장 가서 바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 튀그 토치 또한 홀더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반 토치가 있고 모기 꺾이는 플렉시벌이 있다 이 플렉시벌 같은 경우는 여기 토치의 사이즈, 토치 규격과 뒤에 F가 적힌 것들이 플렉시벌이다 이렇게 알고 나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튀그 홀더도 교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자 튀그 홀더를 제가 교체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 우선 이 튀그 홀더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타입 따라 물론 사이즈도 뭐 500, 250, 350인데 주로 많이 쓰는 거는 350 공랭식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고 이 350 공랭식 중에서도 토치 타입이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뭐가 다르냐 자 이게 A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 그냥 일반 F라고 뒤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F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플렉시벌인데 우리가 필드 연장 같은 경우는 이 협소한 공간 때문에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토치를 플렉시벌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이는 플렉시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고정식 토치를 플렉시벌로 교체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우선에 손잡이를 뽑습니다 대부분 손잡이는 스위치 타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손잡이를 뽑으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밑으로 한번 조금 내려 주십시오 이제 자 내리면 손잡이를 뽑은 상태에서 토치를 풀 때 잡는 자세가 중요해요 물론 여기 보면 우리가 17mm 스페너도 있고 그 다음에 몽키도 있는데 주로 몽키가 만약에 있다고 치고 토치를 처음에 잡을 때 왼손으로 토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몽키를 잡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제 요령인데 정면에서 이렇게 토치 몽키를 잡은 상태에서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이 몽키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몽키를 발로 밟으면 요 상태에서 정확하게 고정이 돼요 더 이상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몽키를 하나를 잡은 상태에서 걸고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밑으로 누른 상태에서 내려주기만 하면 풀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을 쓰시면 절대 실수를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토치 헤드 물론 같은 타입이면 머리만 바꾸면 되겠지만 같은 타입이 아니라면 밑에 손잡이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순으로 그대로 잠궈주시고 잠궈주시고 토치 머리 다시 그대로 역순으로 밑으로 잠그고 역순으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검지 검지와 엄지를 정확하게 잡아서 밑으로 내려주고 이 발로 밟는 거 요렇게 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자 요렇게 해서 토치를 자 조립을 하면 그대로 프렉시볼 토치를 쓸 수가 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